자 우리 그린 리소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3% 정도 바닷건에서 다시 되돌림 흐름이 나와주고 있구요 자 그린 리소스는 100%가 상장 초기부터 IPO가 됐을 때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너무나 좋다라고 제가 장담을 드렸던 기업이죠 아시겠습니까? 첫날부터 100%가 강력하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그린 리소스 공모 받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홀딩 추가 매수 사인이 나갈 예정이니까 홀딩을 해달라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홀딩 사유를 보시게 되면 단기순위 기술특례다 기술특례는 우리 주주님들 전부다 대부분 적자 기업이죠 기술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자가 나도 상장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메꿀 수 있다 지금 당장 적자라도 어차피 이 기업은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모든 적자들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린 리소스는 우리 주주님들 단기순위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 기술특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출이 잡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초전도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히토류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향후에 테마 초전도 선제 테마 플러스 히토류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의 흐름 충분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주님들 추가적으로 보호의 수 물량이 3년 뒤에 풀린다라는 거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급이 붙었을 때는 강력하게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장 초반에 IPO 초반에 어떻게 됐다? 주가 살짝 오르다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대로 그냥 밑으로 꼬라박았는데 이게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기업의 악재 때문에 빠진게 아니라 IPO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두산 로봇부터 시작해서 에코아이 신규 상장 주들의 흐름 자체가 초반에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자 주가가 잡혀가는 구간 이런 좋은 기업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뭐라고 했어 100%가? 저평가 땡큐잖아 땡큐 아시겠습니까? 그냥 지그시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타점이 왔을 때 어떤 타점 100%가 말씀드린 타점 두산 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하락하는 거 악재 없이 주가가 빠지고요 시장의 수급으로 인해서 빠지고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온다? 거래량 장대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부산 로봇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때도 100%가 매도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욕 오지게 먹고서 진짜 공모가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 한번 했다가 욕 오지게 먹고 홀딩 해라라고 했다가 쌍욕 오지게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 전형적인 트렌드라고 트렌드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된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주님들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에 정확하게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눌러줬을 때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서 이후로 강력한 상승 지속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주주님들 매도사인이 안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갔고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니까 우리 주주님들 물량 소화하고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린 리소스는 우리 주주님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 주주님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00%가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걱정 뚝 우리 주주님들 걱정 뚝이다 진짜로 왜 세력평단가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거 상장 첫날의 시초가를 세력평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공모가를 세력평단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아니다 이 잔파동을 만들어냈던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한번 떠넘겼고요 물량을 떠넘기니까 개인들끼리 사고팔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릴 능력이 없어 어차피 개인들은 우리 주주님들 자기네들끼리 사고팔면서 거래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야 어떤 거 달리면서 악풀만 달리면서 기업의 가치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악풀만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가 악풀 미침 악풀러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얘네들이 기업에 대해서 뭘 알아 지금 모르면서 그냥 짓거리잖아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엔 뭐가 들어온다? 세력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우리 주주님들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슈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슈가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아니 세력들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손절을 생각해 우리 주주님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들고 계신 분들 물린 거 상관없다고 물리신 분들 010-4674-51선들 위에 있는 100%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세요 구독이라고 보내면 100%가 뭐 해드린다? 타점 잡아가지고 얼마 들고 계신지 비중 어떻게 되는지 몇 주 들고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우리 주주님들 단가 맞춰서 이거는 최소 100%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100% 최소 100%고 많게는 300% 이상 날아갈 종목이에요 기업 가치를 100%가 계산을 했습니다 펀더멘터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것저것 산업 이슈 전부 다 따져봐도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된다 이거는 최소 100%라고 최소 100%고 시작도 안 하는 종목을 손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 아시겠죠? 010-4674-51선들 5132 구독 두 글자 우리 그린 리소스 주주님들께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100%의 도움을 반드시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산 때도 제가 정확히 타점 잡아드렸어 정확한 타점으로 수익 지금 300% 이상 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두산 저평가입니다 미래가치 끌어땡겨와서 2025년의 가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눌림목 구간이고 2차 파동이 나오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고 걱정하실 게 없어 우리 주주님들 이때는 힘들지 힘들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잖아 우리 일곱 개 은봉 그렇게 힘든 것 같아도 은봉 일곱 개 나왔어요 은봉 일곱 개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이야 7일 인생 우리 백세 인생에서 7일 어? 티끌만도 못한 거잖아 지금 시간으로 치면 이거 뭐 계산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 우리 주주님들 내려놔 우리 주주님들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저같이 20년 동안 세력주 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우리 주주님들 세력들 들어오지도 않았어 들어오면 이거 폭등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있잖아 조막손들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있고 조막손들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큰 애들 들어옵니다 왜? 그린 리소스는 기존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일본 일본이 가장 잘하고 있었던 반도체 코팅 소재를요 국산화 했잖아 국산화 플러스 양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뭐예요? 일본 업체들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한 대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러한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그린 리소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단가 낮은 거 선택하지 우리 주주님들 같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싼 거 선택할 거 아니야 우리 마트가 가지고 싼 거 있으면 좋은 거 선택하잖아 같은 제품이면 더 싼 거 할인하는 거 들어가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야 대기업들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죠? 조만간에 100%가 미리 예언하겠습니다 100% 예언 자 조만간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수주 들어온다에 저는 99% 말씀드렸어 99% 확신을 한다 100%가 아시겠죠? 안티들의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얘네들 아무것도 몰라 우리 주주님들 그냥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그림만 보고 주가 요거 시세만 보고 끝났다? 이거만 보고 끝났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010-467-4-513 구독 010-467-4-513 구독 눌러주셔서 전부 다 타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양봉 나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은봉 나왔다고 매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아시겠죠? 정확한 타점 100%가 거래량 파악하고 분봉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아직 나올 수 있는 이슈들까지 파악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 겁니다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010-467-4-513 구독이라고 주신 분들 100%가 정말 도움드리고 내가 맨 처음에 좋다라고 주주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장 시작하고 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제가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영업이익률만 봐도 자 지금 이례적으로 25% 말이 안 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수치예요 우리 주주님들 25%가 나와주고 있고요 자 내년 예상 매출 600억 보고 있고 자 영업이익 200억 정도 보고 있잖아요 컨센서스 대충 요정도 나오잖아 우리 주주님들 이게 반영이 되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 주주님들 적자였던 두산 로보틱스도 미래 2025년에 이 흑자 터너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 로봇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기대감 맞물리면서 미래의 기대감을 끌어다가 땡겨와가지고 주가 오르잖아 우리 주주님들 조정 받아줬으면 너무 고맙지 나갈 놈들은 다 나갔으니까 너무 고맙죠 우리 주주님들 기업같이 모르는 애들 여기서 다 손절 쳐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 주주님들 100%한테 연락해서 여기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돈 벌면 되는 겁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010-4674-5132 구독 5132 구독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타점 잡아드리는 거 밖에 20년 경력으로 타점 그냥 얼마 가격대 계산하는 거 이게 단순한 거 같지만 사실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잡아드리는 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결국 타점 잡아드리고 돈 벌어다 드리는 거 밖에 없어 우리 주주님들한테 문자비는 내가 어차피 무료로 하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우리 주주님들 그냥 사비로 진행하니까요 돈만 벌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그리고 우리 이종수 대표님 자 그린리소스 대표님 아주 젊고 유능하신 분이신 거 아시죠 우리 주주님들 자 네이버에 그린리소스 치게 되시면 자 우리 이종수 대표님 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젊습니다 영하잖아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영하구요 자 봐야 되는 거 인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삼성 SK 하이닉스 수주 공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결국 인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보호코팅 소재로 엮여있지만 향후에 갈 수 있는 이슈나 테마들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어 표정 봐 진짜 자신감이 넘치잖아 우리 주주님들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당장만을 보지 마시고 안티들처럼 눈앞에 눈앞에 플러스 3% 눈앞에 마이너스 3%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눈을 조금 키워서 100%랑 함께 자 이 보는 눈을 조금 키워서 우리 주주님들 기업에 대한 부분들 100%가 전부 다 정리해놨구요 왜 이 기업이 최소 100% 갈 수 있는지 최소 100% 많게는 300% 이상을 왜 말씀드리는지 대응자료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010-4674-5132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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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서 우리 주주님들 진짜 좋은 거 얻어 가실 수 있다 진짜 좋은 거 얻어 가실 수 있다 우리 주주님들 그 이상의 것 지금 이 주가 이면에 있는 부분들까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까지 이런 것들 계산을 해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자 멘탈 확실히 좀 잡아드리구요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674-5132 구독 구독 100% 20년 경력 100%에게 보내주셔서 다음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4 11 11 12 12 12 12 12 12 15 15 16 16